좌표 북위 36도 6분 30초 동경 127도 18분 10초 북위 36.10833도 동경 127.30278도 36.10833 127.30278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안심사에 있는 17세기 중반 이후 1759년 이전에 조성된 부처의 치아사리와 의숲을 봉안한 불사리탑이다. 2005년 6월 1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434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 12월 27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은 17세기 중반 이후 1759년 이전에 조성된 부처의 치아사리와 의숲을 봉안한 불사리탑으로 중앙의 불사리탑이나 내구의 신장상 그리고 넓은 기단을 형성한 방단의 석조 조형물들은 그 조형수법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단층계단 면석의 연화문과 격자 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부각되어 매우 우수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은 인근에 위치한 안심사사적비의 그 조성기록이 남아있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안심사계단 및 승탑군에서 안심사계단만 분리되어 보물로 승격되었다. 안심사계단은 인근에 위치한 안심사사적비에 부처의 치아사리일과와 의습열벌을 봉환했다. 는 기록으로 볼 때 승사리탑이 아닌 불사리탑인 점과 더불어 조성시기는 17세기 중반 이후 1759년 이전과 짓고 비는 1759년에 세워짐임을 알 수 있다. 석조계단 중앙의 석종형 부도나 내구의 신장상 그리고 넓은 기단을 형성한 방단의 석조조형물들은 그 조형수법이 탁월하여 새로운 미술사적 연구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단층계단 면석의 연화문과 격자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부각되어 매우 우수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신장상의 조각도 갑옷과 신체의 세부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석조계단은 시기적으로 1613년의 대구 용연사 석조계단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으나 조각수법은 이를 능가하며 조선중기 불교 조각상의 이해와 한국불사리 석조계단의 계보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